캠든 마켓 캠든탐 놀러 왔습니다 두껑 풀 때 아 진짜 패션을 몰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뭔가 지드래곤 같은 애들이 나타날 것 같은 느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한다 삶의 미역을 느끼고 있어 되게 안어울려요 옆에랑 옆에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캠든은 너무 빈티지 같은 거라서 살기 딱히 없었어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유명한 옥스포드 서커스 옥서라고 사람들 많이 하는데 약간 여기서 카나비스트리 쪽으로 들어가볼 거예요 카나비스트리 솔직히 좀 더 예쁜 게 많아서 여기가 카나비스트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